자영업자 황 모 씨, 유치원 보육교사 유모 씨, 회사원 이모 씨, 주부 양 모 씨 모두 그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입니다. 당신도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교회 기자가 되어 우리 교회 상연사역을 보내주세요. 독거노인 소외계층 사역, 빈곤층 사역, 우리 교회 전도축제, 해외 선교 사역 등 어떤 사역도 좋습니다. 여러분이 만드는 굿뉴스가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. 지금 세상을 보금의 빛으로 밝히는 미디어 선교사, 교회 기자에 도전하세요. 기자 신청은 1522-522-1로 전해주세요.